게임 애니메이터에 관심은 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아 망설이고 계시나요? 게임 캐리터 애니메이션 제작의 전반적인 프로세서를 강의 안에 녹여냈습니다. 안녕하세요 3D 게임 애니메이터 김용재입니다. 저는 4시 33분 그룹 RPG 전문 개발사 폰터 스튜디오에서 인게임 애니메이서로서 근무하며 모바일 RPG 에로이카 개발에 참여했습니다. PC, 콘솔, 모바일 등 여러 플랫폼 게임 개발에 참여해본 경험이 있고 현재는 캐주얼 인게임 애니메이션, 궁극기 스킬 연출 등 다양한 게임 애니메이션을 작업하고 있습니다. 미소녀 캐리터의 게임 애니메이션을 완성할 수 있는 이번 클래스로 게임 애니메이션의 파이프라인을 모두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캐주얼 스타일의 캐리터는 리얼 스타일과 달리 움직임이 과정되고 만화적인 과정을 적절히 섞어 표현해야 합니다. 이번 클래스에서는 서버 컬처폰 캐리터만의 재미를 더한 애니메이션을 자세히 이해하고 직접 완성해봅니다. 포트폴리오의 퀄리티를 높여주는 엔진 사용법부터 면접 필승도어까지 아낌없이 공개합니다. 저와 기초다지기부터 13가지 실습을 함께하고 어깨가 환영하는 포트폴리오를 완성해보세요. 저는 3D 게임 애니메이션 김형재입니다. 콜로서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SNS 감사합니다.